의 heap은 즉흥적인 Obrig exhaust. 자, 저는 twice off ban in this match가 된 중입니다. cleans write я только 1A won, mist doesn't matter what you need to do Maar Anita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트위치보다 다른 챔피언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저랑 쵸비 선수만 꿋꿋하게 이거 하자 해보자 어차피 뭐 저어도 된다는 아니지만 이겨야 하겠죠 당연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정정할 거고요 감독님한테 그런 말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제가 이제 또 기분파다 보니까 또 이기면 또 신나잖아요 또 오늘 경기가 또 쉽지 않았던 경기였고 하나 생명의 강팀이다 보니까 감독님도 잘 이해해 주실 거고 팬분들도 그냥 재밌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분이 많이 좋아 보였나 보네요 일단 프로게이머가 승리만큼 값진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가기 전에 바이퍼 선수랑 이야기를 하면서 갔는데 자꾸 저한테 말 걸어가지고 제가 어디로 갈지 까먹어가지고 그랬고 대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맨 처음에 두 판 했는데 바이퍼 선수랑 세 판 이러니까 힘들어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일단 경기를 승리해서 기분 좋고요 하나 생명이랑 아무래도 결승전에서 많이 붙고 리그에서도 많이 했었어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좀 트위치를 하나 조커픽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저희가 오늘 졌어도 혹은 하나 생명이랑 오늘 졌어도 아마 둘 다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저력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긴 거는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8강에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좀 더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야 하지 않나 일단 제가 전령을 딱 탔는데 누군가가 또 그러더라구요 그 바텀으로 박은 게 좋지 않겠냐 그 어려운 걸 시켜가지고 제가 또 한번 해볼게 했는데 딱 누르자마자 제가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얘들아 라고 했는데 다행히 너무 잘 돼서 기분 좋은 거 같고 그리고 페이지 선수가 이제 트위치 선수로 사실 그렇게 저희가 연습할 상황이 많이 안 나왔어가지고 진짜 한 판 정도 해본 것 같습니다 음 글쎄요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나머지 팀들도 너무 잘 쟁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 생명은 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해명할 게 아니고 타잔 선수가 해명해야 될 것 같고 저희끼리의 그런 안목적인 비밀 대화를 바깥에 위치했다는 게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옛날에 찍어놓은 타잔 선수 사진이 많은데 저도 이제 무기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